네 안녕하세요 우영환TV 우영환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주차는 엔지스크는 언제 수술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들이 많은데 빨리하면 좋다, 수술할 필요 없다, 극과 극으로 갈린 경우가 있죠. 타이밍을 측정해본 그런 논문입니다. 좀 흥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추, 추가마 탈출증 환자에서 관형, 현미경술이죠. 디스크 절제술의 수술 시기와 기능장애, 2020년도 3월에 출간된 논문이고요. 운동장애 및 발목이 안 움직이고 방광장애, 대소변의 문제인 경우는 통증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경우는 조기 요추, 추가마 절제술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응급적응증이 없는 경우는 증거기반의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6에서 8주, 한두 달 정도는 대기시간을 설정하는데 더 긴 대기시간이 좀 나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배하죠. 그래서 연구 목적이 절제술 후 기간 자체가 기능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언제 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한 보통 평균값을 좀 찾고자 논문을 이제 작성하였습니다. 1주에서 14.5년까지 엄청 많은 기간으로 했고 평균 50주, 50주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TTS는 21.5주, 그래서 한 5개월 정도에서 6개월 사이 5개월 좀 넘게는 이제 지켜봤고 14주차 이후부터 80%에 달하니까 한 3개월 이후부터는 경과가 좀 괜찮은 그런 걸로 이제 표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보시면은 이 수술까지 가는 기간 자체가 좀 짧을수록 기능장애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 나올 확률이 높았는데 14주차 정도 보면 80% 그래서 뭐 최적의 그 기간 자체는 22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유리한 결과가 얻으려면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그거를 목표로 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이후에 수술하면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최대 5주 정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좀 지켜보면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또 빨리 할 점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건 환자가 좀 더 빨리 좀 더 일찍 수술하게 되면은 개선이 되죠.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심평원에서 6주 정도 보존체를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 자체도 좀 좀 빠르다. 여기서 조기에 이제 수술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주 이내 아주 초기 수술이 어 어쨌건 너무 긴 기간보다 성취가 더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뭐 대부분 의사들이 좀 보조원적으로 보수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초기 좀 일찍 수술하는 거는 외과적 치고 발목이 안 움직인다든지 뭐 대소변 문제가 있는다든지 하는 거 아니면은 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버틸려고 할 때 너무 오래 버틴다. 6개월 넘어서까지 버티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14주에서 22주 그래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전반 정도 사이에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에서도 보통 1년 전간 버티어다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과가 많이 좋지 않고 그만큼 신경이 많이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초기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일반적으로 수술 후 1년 후의 기능 손상 측면에서 더 나은 계산 관련이 있고 최적의 기간은 보통 14에서 22주 물론 빨리 하는 게 좋긴 한데 수술을 미룰 수 있다면은 14에서 22주까지 미룡이 낫고 그리고 기능장애 개선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기 배과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일단은 정형 내과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문원에서 권유한 기간은 20초 전후인데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최대 22주까지죠. 버틸 수 있고 6주는 심평원 기간, 심평원에서 이제 측정한 기간인데 이거 지나고도 호전 보이면은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6에서 3개월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증상이 또 악화되는 게 보인다. 발목이 갑자기 안 움직여지고 대소변 문제가 생긴다면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인가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측정된 바는 없지만 보통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환자분도 좀 타이밍을 잡기 좀 좋을 것 같고 의사도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양아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